진짜 밥 먹으러 갔어요? 부러워, 부러워, 부러워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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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진 곳이야. 저 쓰고 다니시더라고요, 마음에 들어. 빨리 많이 드세요. 생선 머리 좀 먹겠습니다. 눈도 맛있어요. 눈도 맛있어요. 눈 주세요. 눈 좋아해요. 한집이 씨도 생선 눈을 드시더라고요. 진짜? 눈알을? 눈알 맛있지. 먹을 줄 아는 거지. 생선 날이 나도 못 먹는데. 하나씩 먹을까요? 진짜 쫄깃해서. 진짜로? 이런 날이 한집이 씨랑 우리 눈 하나씩. 눈 먹방, 눈 먹방. 그래서 두 분이 눈이 깊으신가 보다. 어떻게 깊어지고 싶으면 줄까? 그거 먹어. 먹을 수 있어? 난 먹을 수 있어, 먹을 수 있어. 진짜? 그럼 양보할까, 내가? 난 눈알 못 먹어야겠다. 못 먹어. 눈 드실래요? 네, 주세요. 그럼 눈 먹고 해. 저 웬만하면 양보 안 하는데 진짜 남주혁 씨여서 양보한 거예요, 눈. 눈 드시고. 빨리 많이 드세요. 네. 저는 또 게장을 좋아해서 혹시 저 게 껍질 먹는 거 보셨은 적 있나요? 아, 게 껍질을요? 게 껍질이요? 다 씹어서 드세요. 게 이 등. 저는 또 두 분 앞에서 또 게장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 드시는 거예요. 아, 진짜요? 삼키시는 거 아니에요? 몸에 삼키지 않아요. 원래 게장을 다 먹어요. 사실 게장 너무 좋아하는데. 살만 약간. 네. 그렇게 먹어야 되니까 저는 이 껍질을 키톤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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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주혁 씨 노래 왜 이렇게 잘해요? 노래를 배우신 적 있나요? 아니요 전 그렇게 아까는 정말 너무 떨려서 목소리가 좋으니까 노래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노래에 욕심 있어요 목소리가 좋다 목소리가 고심이 있네 대박 그럼 감정 연기 같은 걸 좀 음악으로 많이 하세요? 어쩔 때는 도움을 좀 많이 받기도 해요 특히 옛날 노래 같은 경우에 가사가 너무나 맞아 서정적이잖아 진짜 그렇죠 너무나 서정적인 가사가 너무 많아서 그쪽에서도 도움을 어쩔 때는 많이 받는 편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11월에 딱 들을 수 있는 노래 정범 주실 거 하나 해 약간 잘하니까 하라 그랬지 먹고 있을게요 또 너무 부담스러워 먹고 있을게요 먹고 있을게요 내 사랑 그대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왜 이렇게 빨리 했어 쑥스러워 4분에 2박자로 했어 4분에 4박자로 해서 4분에 2박자로 땡겼었어 참부타 그렇게요 아 잘하신다 이거는 떼창이야 이거는 해주시면 우리가 떼창으로 갈게요 한 방씩 해보게 그럼 쑥스럽지 않게 참부타 그 다음에 매니저님 참부타 지민하니 참부타 오케이 자 남지혁씨 처음부터 너란 존재는 천천히 천천히 내겐 없었어 니가 내게 했듯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 홍현이 조용 내가 사이 미워할 수 없는 미워할 수 없는 나이 너무 잘하시네 무슨 말 하라고 아니 그러네 무능시대 노래거든 어떻게 알았어 아니 듣고 있더라니깐요 정말 많이 듣죠 마지막으로 그럼 저희 같이 제2의 얘기죠 이거는 지민이 누나한테 그래 누나도 한 곡 해야지 들어야죠 이거는 솔직히 난 너를 모르겠어 최고야 아니 누나 왜 거기만 해 거기만 비슷해 제2 스치는 바람에 제2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여울 져 남아있네 5, 6, 다 같이 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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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너를 못 잊어 못 잊어 최일 난 너를 사랑해 한집이 심한 난 이 밤도 쓸쓸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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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걷고 있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했어 왜 둘이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는지 알겠어 너무 잘했어 좋다 이어서 불러 걷고 쓰리 걷고 희망 이 영화의 마무리 너무 좋았다 엔딩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